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오랜오랜오랜오랜만에 플레이하는거죠 네 머더마피아 오늘 멤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멤버들 소개하면서 머더마피아 시작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잉여맨 유튜브 막내 태태기입니다 아 막내예요? 네 몇살인데요? 저는 아주 파릇파릇한 일곱살이에요 네 올해 24살 태태기님 군대 다녀오셨구요 아직 여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잉여맨TV 최고 연령자 요르르 입니다 아 몇살이시죠? 저 열여 열 19살이요 와 19살이야? 잉여맨TV 최고의 귀염둥이 이수건책 하하하하하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뽀뽀해도 돼 쭉 아하하하하 귀여워 안녕하세요 잉여맨TV 최고 노인자 담묘입니다 네 27살 담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7살 담묘님 오늘 한마디 해주시죠 저 오늘 구독자 5만명 넘었어요 아 그래 2018년 이제 27살을 맞이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기요 담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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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5만명 정말 축하하는데 구독자 5만명 넘어가 정말 축하하는데 왜 닌 나야년 27이 넘은거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쥐늑대님 봉숩니다 아 봉숩니다 아 봉숩니다 아 봉숩니다 아 봉숩니다 봉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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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늑대님 예 안녕하세요 봉숩니다 네 봉숩니다 네 봉숩니다 네 봉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 재밌는 멤버들과 오늘 어떤 미니게임을 할거냐 머더마피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머더마피야요? 그렇습니다 네 게임을 시작하면은 랜덤으로 살인장을 정해주고 경찰이 정해지고 시민을 시민이 정해집니다 자 시민은 독보기 6개를 모아서 총을 만들어서 살인자를 찾아서 살인자를 죽이며 승리하는 게임이고 경찰은 살인자를 죽여며 승리하는 게임이구요 살인자는 시민 경찰 모두 살인을 하시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웃겨여서 한답니까 오늘은? 내가 볼 일이야 뭐야 세상엔 너무 많은 너무 나쁜 색깔들이 많아 그래요 나 없어 맞아요 맞아요 세상엔 나쁜 색깔 아야 초록색야 가까이 오지마라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메뚜기 어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뭐하모야 야 여러분들 이승언이 죽었습니다 이승언이 죽었다구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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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방에서 피냄새가 납니다 피아노 방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피아노 방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피아노 방에서 피냄새가 나요 하하 하하 오케오케오케 여러분들 모두 피아노 방으로 모이세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잠시만요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좀비 머리 두사람이 있습니다 어? 뭐야? 그러네? 머리가 왜 좀비겠어요? 어? 왜냐면 저 녀석들이 범인이기 때문이죠 너 누구야? 맞습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나는 아 저는 잉결맨입니다 짜자 뭐야 저 아니에요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좀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네 잠시만요 뭐야 뭐야 어 얘 수상해 그거 왜 사축하려고 했는데 아 자 여러분들 경찰 누굽니까 경찰 일단 경찰 아 큰일났다 디스코 터졌다 아 오늘 방송의 신이 안 도와주는데 여러분들 디스코 터졌어 개인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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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고자 기완이 형 나니까 괜찮아졌는데 아아 아아 아 아 시청자 오늘 방송의 신이 안 도와주네요 뭐하나진 영웅 도와주 으헝 뭐야 어게 고고고고고고고 그래서 범인이 누구죠? 그래서 범인이 누군데 아니 경찰 진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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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경찰 누구야 아 경찰 누군데 일단 경찰 누군데요 어 저 사람 경찰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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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인가 주황색인가 경찰 누군데 누군데요 누구야 누구야 대답을 하네 뭐야 범수였습니다 아니 이랬수가 아이 범수님이었네 일단 물러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말을 잘 듣는데 머드가 없나 여기에? 여기 머드 없는거 같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아 근데 마이크 끄고 막 방관중인거 아니야 아 그럼 우리 저희 머리를 다 벗고와줘 그러면 되잖아 끌어 여기 그래 제가 요즘 탈모라서 머리를 벗기 좀 그런데 뭐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제 범수님 일단은 아이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pl 얘 managed anfor 으흐앙 fermented대 으허앤아 야, 매니라 안나 살쪄이요 으허아 일로 오세요 으흐 column 호오오오오 오옹 이야 단미호 1주일 단미호 오늘 머 HIM 많이 걸린다 미요망님 괜찮아 나 이거 돋보기 하나 남았어 입만 남았다구요 제발 떡볶이 하나만! 제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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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맨디! 아 제발 제발 이러지마 민현맨디 어딨어요? 제발 제발요 어디갔어? 어! 아! 안 돼! 안 돼! 어디갔어? 여기도 들어가버리기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없어! 떡볶이가 이거 가능해? 가능해 내가 널 죽이는게 가능해 어 이러면 안보이지 제발 하나만! 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가 없네? 어 이거 고참? 민현무님! 아아 예 빨래 나오세요 아니 이미 못 잡는거잖아 어? 아니 왜이렇게 못잡아 나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너무 따 아니 머드가 너무 느려 아 맞다 아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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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총 총 총 총 총 총 총이 없어 아니 총이 없어 아 잠깐만 죽어야지 총이 없어? 그럼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지 그럼 죽어야지 총이 없네 자 여러분들 두 보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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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걸리던 사람만 걸리나요? 아 이거 안 걸리네 이거 너무 안 걸리네 아니 나도 야 나도 살인마 하고 싶어 아 잠시만요 안 걸린다? 즉 안 걸린다는 뜻은 즉 자신이 범인이라는 뜻 아닌가? 아 이거 이수건 아 이거 이수건 이수건 이수건이 범인이라고 맹 날카로운 치료군 수용할만해 흫 흫 그럼 널 죽여도 암말못하겠고 이녀석들 다들 다들 어느정도 탐정인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녀석들 하하하하 도택이 지금 바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널 죽여도 아무렇지 않게 도택을 치면서 자신이 자꾸 날 때리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도폭이로 날 때린다는 것은 자신이 살인말를 하는거야 홍보하기 위험이야 아니지 아니지 도폭이로 너를 때린다는 것은 너를 그만큼 가까이서 보고싶다는 사랑에 표시하네 하하하하 서로에게 도폭이를 나눠줄 필요성이 있겠어 아 그래 빨리 도폭이 나 줘 나 널 자세하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잠시만요 그래 얼마나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겠어 아 나 이수건 자세히 보라고 한다 나한테 전 자살하고 맙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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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면 쏠거야 가까이 오면 쏠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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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면 쏜다 가까이 오면 쏜다 가까이 오면 쏜다 가까이 오면 쏜다 뭐 가까이 오면 쏜다고? 즉 가까이 하는 사람을 굉장히 살인하겠다라는 뜻으로써 너가 가까이 온 사람을 죽였지 그렇다면 넌 살인마 아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누군지 모르겠고 돋보기 하나만 줘봐 나한테 요로 어디있어 돋보기 하나만 줘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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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가줘! 너로가 쓴다 난 아니야! 그럴 때 따라와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야 봉수랑 진입대 중에 있어 봉수랑 진입대 중에 하나 아니야 난 봉수랑 한테 그걸 줬어 내가 문을 열게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저 안에 있다 여기 중 중에 한 명이야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니네 둘 중에 한 명이야 아니 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요르 너 들고 있는 거 총이야? 왼쪽이 누구야 왼쪽이 누구야 주황색! 주황색 담요야 담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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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여러분 족 epidermal 이슦건이 살아있어 이슦건이 드디어 범인이 나였어 아 맞아 당신이 어디야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어딨어 아무리 그 범인을 내가 맹렬히 쫓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그 범인을 쫓지 못했어 결국 난 그 녀석이 찾지 못했지 그래 이수건 그래 이수건 너의 무지가 우릴 죽인거야 살이 말은 바로 말은 너다 자 이제 1대1 상황입니다 이수건이랑 못 있는건데 도대체 1뼈도 안보여 야 이건 술래잡기야 내가 볼 때 핀수건과 술래잡기야 오오오오 650 재밌어지는데요 오오 자 총은 들었죠 아하하하 야 그걸 또 맞네 아 이럴수가 규명이 늘었잖아 어쩐지 자 갑시다 한번만 걸려줘 제발 나도 시민이야 아 야 이번에도 이게 걸리면 좀 힘든데 아 어 잠깐만 이거 말투가 너무 소상한데 아니야 나 오늘 경찰입니다 경찰이구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경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정식한 경찰으로 피나오연동 방으로 오시면 진짜 지켜드리겠습니다 모자 벗고 오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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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총이 있잖아요 님 쏴요? 그렇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네 빨리 오세요 자 빨간색 모자 안 벗으세요 쏩니다 벗어 누구야 얘 빨간색 누구야 모자 벗어 여기 몇 명이야 여기 몇 명이야 지금 몇 명이야 여기 몇 명이야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아닌가 야 모자 안 벗어 빨간색 이게 누구야 빨간색 야 이 시골이 칼로 쏴 칼로 쏴 야야야야야 야 뭐야 야야야 범인 없어요 이리와 아니 아니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옆에 사람이 방금 죽였잖아 갈로 정답 안 해 아 범인 없어 일단 우리 모자 다 벗고 이리와 범인이 없다고?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일단 여러분들 모자 다 벗고 일단 범인이 누군지 얘기해 봅시다 내가 범인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 거참 저는 범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범인 누군데요? 누군데요? 제 앞에 있는 저 할아버지 녀석이 뻔뻔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할아버지가 왜 범인이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진짜 나쁜 사람이 쏴요 이녀맨이 육수 빨리 쏴요 아니 진짜 범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근거 없는 소리로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대통령님 아 진짜 거참 그러지 말고 추리 그러지 말고 추리를 하자는 겁니다 추리를 예 맞아요 추리를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요르님 네 지금 나머지 뭐야 담요니 형과 주니테 님이 죽었을 때 뭐 했어요 당신은 저는요 태태 구경하여 아니 야 태태가 누가 범인 같아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예 아까부터 어떤 녀석이 투칠 때마다 죽거든요 그게 누구냐고요 예 누구냐 봤으면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보란 말이야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우겨 아까부터 왜 이렇게 우기냐 얘가 어 아니 누가 범인인거야 누가 범인이란 거예요 도대체 야 범세야 저... 저도 말 못합니다 형 수건이가 범인이야 도망가죠 빨리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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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한~~두~~ 귀여워 크라이 아 또 시민이네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오늘 안 좋다 아 오늘 나 오늘 못할 건가봐 못하겠다 오늘 네 아 여러분들 돋보기 모아서 저거 주세요 어이쿠 알겠습니다 네 아이 거참 진짜 이게 안 걸리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님들 이겸의 말투 지금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님들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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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맞지 야 저 저 저 저 저 그거 뭐야 아빠 아빠 말투인데 아흐흐흠 아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아빠의 말투야 잠깐만 나 연기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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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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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하지마 아흐흐흐흐흐흫 아 누구 죽었어 방금 소리 들렸어 어 누가 죽었다 방금 병수고 죽었어 그렇다는거는 범인의 딱 한 명이야 누구야 누구야 범인 누군데 다들 피아노방으로 모여 범인은 바로 그 녀석이야 알겠어 피아노방 피아노방에 모이면 범인이라고? 내 이름 이수근 내가 범인을 오케이 야 누가 범인이야 경찰이다 그래도 제가 원했던 거냄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또 누가 범인인가 늑대야 내가 범인이야 아니 거짓 tummy 치지마 어떻게 보면 범인이야 아니 늑대야 왜 나 범인이라니까 아니 코장 좀ích penetrate 칼 안보여 칼? 칼 안보여? 장식품이야 거짓말 이러면 믿어줘 도포기 없냐고 아 내가 도포기 하나 줄게 그걸 못 만들게 어떻게 만들어야죠? 빨리 살인먹으시면 만들어야지 어 만들어봐 이제 내가 봤을 때 요루루가 살인마야 내가 살인마 했구나 그럼 내가 요루루 죽이고 오면 돼? 그럼 믿어줄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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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루루 어딨는데 요루루 어딨냐? 어딨어 어딨어 없어요 어딨는데 요루루 하늘나라 갔어? 내가 봤을 땐 제 살인마 맞아 허언증 걸렸어 자 요루루를 찾아볼까 한 번 요루루 가고싶어 요루를 찾아볼까 어디 갔을까 이거는 무조건 요루루가 살인마 요루루 아니면 내가 살인마요 아 나 요루루를 봤다 본거 같다 요루루 여긴데 야야야 늑대야 어우 잠깐만 늑대야 나 살인마인거지 믿어줄거야? 내가 살인마야 사실 가고싶은데 그걸로 안가짓는데 뭐야 나도 가고싶은데 안가진다고 왜이래 야 빨리 나와 아니 밭대로다가 아 예 아 드디어 모더를 한 번 해봤네 아 감사합니다 예에에에에에 네 어쨌든 여러분들 못너 바피 왔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 구독 확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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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갓